만남의 행복콘서트 부름정사에서 2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. 첫번째 문을 활짝 열어주실 분 세계적인 섹스폰 연주자 평택의 개인 음악실이 있으십니다. 이석하 선생님을 초대합니다. 김창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연주하실 경우 인여운 어 죄송합니다. 남은 세월 후에 없이 인생길 가는 세월아 세곡 연속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. 최고의 섹스폰 연주자 이석하님을 초대합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